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나 얘 따라서 가야돼 나 이런게 제일 싫어 내가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아이 빨라서 다행이다 신발 없냐? 아 있죠 달팽이 대신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심심하네요 공격이 안 돼 뭐야 왜이래 뭐야 평화주의야? 뭐야 공격이 안 되는데? 잠깐만요 어 원래 이거 할 때 안 되는 건가 이벤트가? 안 되네 막아놨나 봐 이 로봇도 초록색이네 내 피부도 초록색인데 가자 다 너 이동하는 거 다 편집해버리기 전에 빨리 뛰어 아 뭐가 불만이야 아아 개 때문에 못 한 거야? 잘 제가 아이고 방송하다 졸릴까봐 지금 씻고 머리도 안 말리고 방송 낀 거거든요? 내가 떠드는 동안 머리 좀 처리를 해야겠어 아 아이고 넌 또 들으라 가 그 걷는 기가 아 이 문제라면 집이 있어. 그리고 가는 길에 큰 게 있다. 큰 게 방해를 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. 야 너 여기 열쇠를 갖고 있는 거야? 이게 맞어. 기억났어. 내가 찾아볼게. 빨리 활성화 시켜줄래? 어. 어 이거 마크 아니죠? 어. 로드지 마크는. 내가 여기에 마크 안 나오고 엄청 큰 열쇠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달팽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진짜 못돼 먹지 않았습니까? 저. 요새 색깔 반짝이기라도 하지. 나왔다. 찾았어. 큰 게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. 자. 음향을 좀 줄이고. 제가 어차피 편집으로 음악 넣을 거니까 음향 좀 줄이자. 야. 맵이 예쁘죠? 어차피 다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뒤져보진 않겠습니다. 흐흐흐흐흠. 토끼도 있고. 난 처음에 얘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얘가 위처3에 나온 녀석이더라고요. 여기서 얘를 보고 그다음에 위처3에 사서 했기 때문에. 얘기 좀 하자. 그롤 이야기하는 거 좋다. 뭐하는 거야? 뭘 지키는데? 라라를 지킨다. 라라노아 말하는 거야. 안 놀라게 해줄 수 있어. 경호 보상은 뭐야? 별사탕 같은 거 봤나보네요. 다리는 왜 있는 거야? 야. 들어가. 야. 나만 들여보내고 얜 여기 있던 거야? 같이 가줄게. 대사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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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지? 모자는 어디다 두고 왔냐? 어, 너 머리가... 머리카락 어디 갔어? 아, 옆으로 해놓은 거구나. 야. 아, 이거 잘 ver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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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? 팝? 참, 웅지. 아, 구메. 팀야, 아, 너넨. 이름이 뭐.. 트롤이었나? 얘 종족이? 위쳐3는 조금만 하다가 삭제해서 기억이 안 나네 들어와서 얘기할 거지? 거기서 얘기할 거야? 어... 새 친구가 생겼어? 암컷이야? 잘 듣네 내 이름 말해주고요? 빨리 친구합시다 어차피 친구하게 될 거 아니야?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야죠 내가 보답을 해주고 싶어 기대할게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다 아휴 아주 그냥 여기서 저희까지 인기척이 느껴지냐? 말이 안 되는데 야... 여기 이렇게 은신하고 있는데? 나로노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이게 이제 진행 선택지고 표시가 돼 있죠 아래에 있는 게 설명 선택지인 걸 알아요 센스 있죠? 걱정스러우면 네가 직접 돌봐주는 게 어때? 아니 단순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마을에 못 오게 설득해져 조만간에 병아리 장수가 올 거야 이게 뭔데 순진한 친구네 역겨운 자식들이다 알겠다 병아리 장수에게서 이제 라라두바를 지킬려고 조사했다고 하는 괜찮냐? 밖에 드래곤 있는데 나도 나가고 싶지 않다 야 갑시다 브란테가 오지 말래 왜 다신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이렇게 보니 괜찮네 나름 나름 나쁘지 않네 그래픽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라노아의 집 발견 뭐 먹고 사냐 돈이 있어서 음식을 사서 먹고 그러는 건가? 브란트가 가져오나? 갔냐? 경비병 있으니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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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이 좋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되지 이제 이거 안되는데? 아 잠깐 껐다 켜겠습니다 어 된다 된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경비한테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나한테 덤빌려고 그런다 이거 그냥 넘어트리죠 안 닿냐 이거 데미지? 아 아 닿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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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한데 올라가 반피 이하되면은 내려오죠 어 야 역시 쿠리오시가 혼자 다 잡네 잘했어 잘했어 잘 데려왔어 얼마나 편해 부족한 딜 넣어주니까 너무 좋잖아 어? 운동하죠 아 경비병 끊지마 모두 지금 대화 나오잖아 허스파이언가 뻔하지 뭐 이거 이게 아내가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어 야 이거 저게 이제 마을에 있던 어린아이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뭔가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공격을 하면은 그쵸 여드름맨이 나오네 전에는 약간 유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암살 당해버렸죠 자 얘가 그거라 그랬나 그 비즐런트 에피소드 4 에 나오는 자젤 비즐런트는 많이 했는데 딱히 내 취향이 아니었어 클락워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방대한 거는 훨씬 비즐런트가 방대하긴 한데 야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세워놨냐 비슷한 각도로 사실 이런 거는 대화는 약간 스타일이 그거예요 바일러스 게이트 쓸데없이 서론이 길어 어차피 대화하면 본론 나오거든요 이런 거 들어줄 필요가 없죠 이 말도 공격되냐 근데 안되죠 야 나 이제 지팡이가 아슬아슬하다 미리 좀 채워놓자 좋아 대화할래? 얘 기댈 때까지 대화 안되는 거야? 아 말 전해줬어 아 꽃을 파는구나 그 이름 뭐였더라? 화이트런에 있는 고아처럼 왜 니가 직접 안하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왜 니가 직접 안하고 니가 직접 가져다줘 알았어 알았어 기대해 선택지가 의미가 없어 나중 가면 추가할 생각인 건가 선택지를 다 완결을 낸 다음에 식량 가방 식량 가방 전달하기 병아리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죠 가자 난 이렇게 식량 구해왔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다 이 말이지 나왔다 사과 사과 큰 사과 이게 사과냐 말이 되냐 니 대가동보다 큰데 아 이것도 니 머리보다 크겠다 야 어 너무 고마운걸 아빠 대충 수긍 합시다 어저히 결론은 같을 테니까 큰 사과를 먹어 본다고?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체력을 100회복합니다 와 좋네 성능 끝내주네 가볍고 맛있네 브란트의 선물이야 전해줄 말 있어 다 거르고 이거야 뭐 얘는 엄마 아빠가 아 이건 읽어야 읽어야 될라나? 이해를 위해서? 아래부터 읽어봅시다 아 너무 많다 스탠다르가 엄마를 데려갔어 아빤 전쟁터로 떠났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입양은 안되겠죠 스위트롤은 어때? 꽃 파는건 어떻니? 빵 먹을라고 꽃을 파는거고 과일같은거 먹겠죠 뭐 스위트롤은 어때 자 가자 아우 간략해서 좋았어요 다음에 이야기하자 아 이러고 아 바로 진행되겠지? 좀 좀 턴은 텀을 더 썼나? 브란트 아 그래 아 왜이렇게 날 잘 믿어 다음에 같이 놀제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까? 안 얘기해주네 부모 물어보자 한번 팔클리스 팔클리스의 수치다 나도 좀 한 짓 해서 자세 기억 안나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좋네요 팔클리스 상황이 많이 안좋다 장소 간량하는건 똑같겠죠 뭐 이쯤 해둘까? 이쯤 해둘까? 아 나한테 줄게 있다 뭘 해야되는데 백골드 좋아 좋아 야 니 어 마스크만 봐도 경비병이 아냐 넌 강도야 희귀한 동물 아 바로 시작되네 우리 확인하러 가죠 하핳 어디갔어 야 누가 쓴거 마법이야? 칸나 너구리 아 됐고 대화좀 하자 대화가 안되네 나도 좀 앉아있을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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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족같다 제 아빠 삼아 그냥 얼마나 편해 그렇게 또 불러야겠어 간 사람들을 할 말해 엄마가 치료법 알려줬어 스탠다르 라 그랬었죠 신전에 가서 치료사가 될거야 너구리가 아닌데 아 어떻게 난 또 알고있냐 칸나가 뭔지 칸나는 너구리야 이건 칸나야 칸나는 칸나야 칸나는 Wolverine 량범사 질거 같다 집이 없을거야 Americans 아휴 신났죠 소린 하나도 안나지만 약간 그거같애 벙어리 액 키우는 기분이야 브란트와 대화하기